분홍빛 딸기 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용인에 가서 굉장히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지금 예쁘고 아이들이 턴싸하게 너무 짱짱하게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 앞에는 참들이고 여기 지금 매직잼골드가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아이들은 염자랍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앞에 이 아이는 염자랍니다. 이렇게 미니 염자거든요. 입장이 자그마하고 지금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라인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 이 아이는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격은 제가 밴드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더러시 가지고 가격도 한번 보시고 또 구매도 하시고 하면 된답니다. 염자를 이렇게 한 10포트 정도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아이는 모노캐로티스금 모노캐로티스금 아주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짱짱하게 있고 여기 금도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는 4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스에이지 아이스에이지 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짱짱하게 너무 튼실하고 좋거든요. 이렇게 3두 도 있고 2두 도 있고 또 얼굴 한 개짜리도 이렇게 아주 큰 얼굴로 해서 아주 얼큰이 인 또 아이도 있고 전부 다 시시각각 다 틀리답니다. 이 아이는 아이스에이지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머니메이커금 머니메이커 이 아이는 금이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그 뒤에는 좀 이따가 하고 그리고 여기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가 굉장히 지금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죠? 물이 굉장히 막 예쁘게 들어가지고 한 포트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얼굴 수도 많죠? 지금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정말 보기도 실제로 보기가 너무 예뻐답니다. 매직잼골드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 아이는 한념 누브라 누브라가 물이 굉장히 잘 드는 창 중에서도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드는 창이죠. 누브라 누브라는 두 개 있어가지고 두 개만 요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는 그린뷰티 그린뷰티도 입장 테두리가 아주 빨간 라인이 예쁜 아이죠. 이렇게 이두도 이렇게 있고 얼굴이 한 개짜리라도 조금 더 큰 아이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아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섭셀실리스검 섭셀실리스검 섭셀실리스검도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색감이 정말 이 아이도 예뻐답니다. 이 아이도 한 포트가 이렇게 밑에 목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묵은 둥이거든요. 섭셀실리스검이 섭셀실리스검이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스타 제스타 꽃같이 또 꽃이 한 송이 꽃핀 것처럼 꽃인 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죠. 제스타 이 아이도 목대가 굉장히 이렇게 턴실하게 묵은 둥이가 되나가지고 굉장히 예뻐답니다. 제스타 하고 또 이 아이는 파스텔 파스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지금 정말 색감이 은은한 빛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파스텔 이렇게 이두도 있고 이 아이도 이 두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다고 하죠. 꽃이 예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도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이랍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엣지 핑크 엣지가 얼굴이 굉장히 완전히 얼큰이거든요. 핑크 엣지도 물이 들면 빨간 라인이 정말 예쁜 아이죠. 이 아이의 얼굴을 대충 재어봐 드릴게요. 굉장히 크거든요. 한 16cm 16,7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랍니다. 완전히 얼큰이죠. 그런데도 가격도 착하고 아주 예뻐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 또 얼굴이 다 같이 한 개라도 조금 적은 아이도 있고 좀 더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아이는 뮤직팜 이랍니다. 뮤직팜 이라는 창인데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는 많이 커지는 않거든요. 크기가 크기가 한 6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랍니다. 이 아이는 많이 커지는 않아요. 한 5.56cm 그 정도 되는 그런 크기랍니다. 지금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뮤직팜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킨 레드킨 이라고 이 아이는 또 뮤직팜 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라인에 물이 드는 그런 아이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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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랍니다. 레드킨 이 앞에 이 아이는 뮤직팜 이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 아이들은 큼직하게 창이 큼직하게 생겼죠. 이렇게 손톱 끝에 빨갛게 물을 지금 드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신종이라서 이름이 아주 생소한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앞 또 이 뒤에 이 아이는 천대전송 천대전송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묵은 둥이로 목대도 굵고 아주 이렇게 키도 큼직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너무 지금 턴실하고 아주 예쁜데 이 아이는 포장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천대전송이 너무 턴실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서 또 소개를 안 시킨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아이는 익스펙트리아 철하랍니다. 이렇게 아주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입장도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아주 턴실한 아이거든요. 익스펙트리아 철하랍니다. 이런 아이는 가격도 많이 안 비싸죠.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또 이렇게 나중에 물이 들면 또 참 예뻐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SP로 지금 드린 아이인데 아주 입장이 짱짱하게 아주 턴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SP로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살짝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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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도 창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묵은 둥이라 가지고 밑에 하엽 정리를 하면 목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XP로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이두도 있고 또 얼굴 한 개짜리도 있고 굉장히 턴실하고 짱짱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SP거든요. 이렇게 손톱에 빨간 정을 찍은 듯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큼직하고 아주 짱짱한 그런 아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SP랍니다. 너무 예쁘죠. 아주 큼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밖에 없어 가지고 두 개만 이렇게 이 아이는 또 밑에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리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더 큼직하게 두 개다 크기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두 개만 그거는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도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주 짱짱하게 묵은둥이라서 지금 아주 색감이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중간에는 백분을 바르고 또 빨간 또 실날 같은 빨간 테두리가 빨간 라인이 그려져 가지고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문가드니스 지금 완전히 물이 팍 들었네요. 이 아이도 두 개랍니다. 그리고 그린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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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그린뷰티 그린뷰티 그린뷰티는 아주 입장이 통통하게 이렇게 위로 연꽃처럼 전부다 오므리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두도 있고 이두는 한 개 있고 전부다 얼굴 한 개짜리랍니다. 그리고 누비도나 이 아이는 누비도나 누비도나가 굉장히 크고 짱짱하거든요. 굉장히 얼굴 하나가 크답니다. 요런 아이는 또 목대가 조금 거의 없고 이런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크답니다. 또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아이는 이두네요. 이두 요렇게 또 요렇게 한 개로 목대가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답니다. 누비도나 분홍색 빛이 너무 예쁘죠. 지금 분홍색 빛을 띄우고 입장이 너무 요렇게 색감이 예쁘게 아주 무리 들었답니다. 그리고 핑크에 찌는 아까 소개를 드렸었고 바손 아이스 바손 아이스 바손 아이스 이 아이는 바손 아이스랍니다. 바손 아이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 포트가 굉장히 큼직하게 아주 어 사이즈가 한 13 내지 15 정도 나오는 그런 큰 사이즈랍니다. 지금 너무 아이들이 턴실하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바손 아이스 이두짜리도 요게 한 개 있고 어 모두 다 나머지는 얼굴 한 개짜리네요. 그리고 앞에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도 에스피랍니다. 모두 짱짱하게 너무 요렇게 예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에스피라서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요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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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나가 요렇게 이두짜리도 있고 지금 요렇게 이렇게 입장이 발가스름하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입장이 짱짱하게 아주 턴실하게 생겼거든요. 이 아이도 로지나 랍니다. 요렇게 그리고 페트리시아 페트리시아 이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색감이 너무 예뻐죠. 아주 물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아주 색감이 너무 오묘한 색감이 나오고 있네요. 페트리시아 랍니다. 이 아이는 앞에도 얼굴이 아주 큼직한 얼굴이거든요. 아주 얼큰이랍니다. 그리고 블루핀 블루핀 이 아이도 물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짱짱해지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저는 분갈이를 해 줘봤답니다. 내년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고 너무 이 아이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원종 엘리자베스가 원종 엘리자베스가 지금 이렇게 두 포트 있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거는 두 개 지금 이렇게 남았답니다. 또 아푸스 철하 아푸스 철하 아푸스 철하 좋죠. 큼직하고 아푸스 철하도 두 개 있답니다. 굉장히 이 아이도 큰 사이즈거든요. 하분도 크고 또 루비킨 루비킨이 이 아이는 얼굴이 네 개 짜리랍니다. 루비킨 요렇게 요런 아이도 나중에 되면 입장이 아주 통통해지면서 빨간 라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수가 아주 이렇게 많답니다. 루비킨 또 이 아이는 음 브레이브 철하 브레이브 철하 브레이브 철하 요렇게 브레이브 철하 요런 아이랍니다. 브레이브 철하는 요렇게 세 개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와 라는 창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턴실하고 이 아이도 짱짱하게 아주 이렇게 손톱 끝이 아주 날카롭게 예쁜 아이죠. 우리와 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폴리도나 폴리도나 빨간 지금 라인이 너무 예쁘죠. 아주 색감이 빨간 선을 예쁘게 긋고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이키 사이키 사이키도 지금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아 잘함 그리고 이 아이부터 어 이 아이는 원종 콜레라타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원종 콜레라타 랍니다. 이렇게 예쁘죠. 분홍색 빛이 지금도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원종 콜레라타 고 어 이제 대충 어 소개가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상세한 사이즈 하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 들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으면 찜해 주시고 어 주문을 해 주시면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